코롱 스포츠 챌린지팀 소속 손상원 선수입니다. 네, 지금 심판이 경기 시작 사인을 주기 전에 미리 막 경기벽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방금 보였었는데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2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루트를 잘 관찰했느냐가 루트를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. 그렇죠,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갖다가 그 2분 안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. 네, 첫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. 손상원 선수. 네, 손상원 선수는요. 또 워낙에 오래됐고 경기를 치는 중에 그리고 또 워낙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루트 세터의 의도를 정확히 잘 간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손상원 선수가 인공암벽뿐만 아니라 자연암벽에도 굉장히 재능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, 손상원 선수는 진정한 클라이머죠. 그렇죠. 네, 그렇게 보면. 네, 자연암벽에서도 갈고 닦았던 실력을 이 볼더링에서도 접목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네, 보너스 홀드. 네, 안정감의 계획대로 되었고. 그렇죠, 왼손 정확히 넓은 핀치로 잘 눌러주고 있어요. 네. 첫 번째 시도만에 손상원 선수도 완득을 하나요? 지금 조금 불안한데요? 네, 완대했습니다. 손상원 선수 지금 표정에서도 아주 자신감이 영역해요.